자 여러분들 궁금해 하시는 종목들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번째로는 엔캠 뭐하는 회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선택과 집중을 하기 때문에 여러 종목을 신경을 분산하면서 이렇게 잘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방송하면서 저도 배우는 바가 많아지는 거죠 자 엔캠 앞으로 추세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봐요 자 일단 신규 상장 추식인 것 같고요 작년 11월에 신규 상장 추식인 것 같고 강하게 올라가다가 그대로 꼬꾸라지다가 자 이중바닥 정도는 형성하고 20일 돌파하면서 빵빵 치우고 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기 이런 트렌드였는데 여기 직전 고점대를 갭으로 시작해서 강하게 양봉으로 시현하면서 돌파해버리죠 양호한 겁니다 자 그리고 외국인 기관 쌍거리 들어오죠 베리 굿인 거죠 그 이전에 보면 뭐 연기금도 일부 매술 좀 해놨다가 중간에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오늘 또 사들어오면서 같이 사들어갔죠 그러니까 강하게 가는 겁니다 수급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최근 3위를 강하게 끌어당긴 세력이 누구다? 그렇습니다 기관의 우긴이에요 그죠? 오늘은 연기금까지 힘을 보태면서 8% 때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20일 돌파할 때 매수가담도 가능했겠죠 일단 첫 번째는 여기 정고점 돌파하는지 여부를 봤어야 될 텐데 강하게 장비양봉을 실어버립니다 게다가 오늘은 갭상승 출발해서 더 뛰어버리는데 거래도 조금이라도 더 늘었죠 평소보다 거래가 조금이라도 늘었죠 그리고 기관 외국인 수급 늘어난다는 거 보이죠? 그죠? 그래서 상당히 양호한 흐름으로 가고 있고 이 부분은 오늘 이후로 신규 매수하는 것은 금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물론 뭐 더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상당히 스트레트로 올라온 폭이 크기 때문에 접근하지 못했다면 눌림목 구간을 잘 이용해야 되는 겁니다 눌림목 구간 21이평선 올라올 테거든요 그때 양봉 선다면 신규 매수 충분히 한번 가담해 볼 수 있는 흐름이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여러분들이 종목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좋아하시는 데는 다른 방송에서 잘 볼 수 없는 여러 가지 분석 기법들을 동원해서 말씀드리니까 아마 그런 것 같은데요 만족도가 높아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족하는 부분 그러면 단기적으로 3일 동안 강하게 올라올 때 가격 조정은 어느 정도 넣으면 좋다? 그렇습니다 382 지점 여기 상승이 8만 6천원권입니까 8만 6천원에서 10만 7천원권까지 25% 가까이 올랐죠 이 상승폭에 382 지점인 피보나치 나중에 링크 걸어 드릴게요 피보나치 관련 여러분들 강의 보시면 이 내용 알 수 있습니다 조정폭의 4분의 1 가까이 되는 382 지점인 10만원권 정도까지만 적당히 스무스하게 조정받고 그 다음에 올라간다면 추가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고 이때는 이 평선들이 올라오거든요 마지노선에 가까운 9만 7천원권 정도로 50% 상승폭의 절반까지 정도 조정받을 때 이렇게 382나 50% 조정받을 때 이렇게 은봉으로 한 방향에 조정받으면 사는 거 고려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고려를 좀 더 나중에 해야 되는 겁니다 적당하니 아래 윗꼬리도 좀 달고 좀 밀리는 듯 하다가 윗꼬리도 좀 달고 이렇게 적당하니 내려오면서 여기까지 와야지 한 방에 빵 깨지면 일단 관망 그렇지 않고 3일 정도 강하게 올랐으니 하루 이틀 정도 적당히 눌려주면서 잘 버팅기 주면 그 다음에는 추가 상승도 가능할 수 있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것은 기간 조정에 대한 부분 이야기하는 거죠 3일 올랐으니 한 2, 3일 정도 적당하니 받고 난 다음에 양봉시연된다면 그때 한번 분할 매수 접근도 해볼 수 있는데 단기 급등했으니까 조금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기 절반 이상을 무너뜨리면 강세가 무너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금 더 관망하시라 내일 당장 올라간다고 따라가는 것은 추천하고 싶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위험을 최소화해야 돼요 많이 벌기보다는 위험을 최소화해야 됩니다 자 시리님도 반갑습니다 DA 테크놀리지 DA 테크놀리지 한번 보고 싶네요 저분이 제 강연에 안다고 거제에 사시는 분이 서울까지 오셨던 분입니다 길이 기억되실 분이죠 건강하시고 잘 지내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올 한해 행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시리님 자 DA 테크놀리지 자 이제 돌려내려고 하는 시점에서 돌려냈죠 그리고 자 일단 상승 전환 이후에 적당히 눌려줘도 이게 그러니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팁 하나 또 드릴게요 이거 있죠 이거 이거 241이거든요 241 이거를 딱 넘어서죠 한 방에 이렇게 안됩니다 거의 진짜 이상한 악재 말고 한 방에 이거를 돌려냈는데 시리님 시리님 다른 사람이면 제가 이런 이야기 안 할텐데 시리님입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241을 딱 뚫죠 이거 그대로 안 꼬꾸라십니다 여기를 지키려고 막 하다가 꼬꾸라지어도 꼬꾸라지지 그러니까 이거 올라탄 거 초입해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 반드시 한번 기억해놔봐요 나중에 다른 종목들 하다가 이렇게 올라탔는데 한 번에 무너지는 거 있는지 한번 봐요 잘 없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매수해 들어가신 것 같고 추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오늘도 8% 때 강세 보였는데 왼쪽으로 딱 가니까 일단 윗골이 막 좁히 단거 있죠 갱상도 사투리로 좁히 단거 있죠 여기다가 장떼봉 팍 두드리면 안 돼 있죠 여기는 일단 저항권입니다 근데 저항권인데 압정 상황과는 좀 다르게 아까 이력서 봐라 그랬죠 이력서 이 주식의 이력을 보면요 여기가 윗골이 달리면서 자꾸 부담 가지던 정고점 인근인데 오히려 오늘 안 밀리고 거래도 딱 서면서 올라갔어요 내일 만약에 여기 한번 딱 뚫어버리면 만원권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아까 방송에 ABL 바이오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내일 만약에 한 번 더 빵 강하게 이렇게 치고 가면 계속 홀딩 그렇지 않고 밑으로 쳐지면서 시작한다든지 위에 갭 상승했다가 워낙 강하게 갔으니까 갭 상승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가다가 음봉으로 이렇게 막 밀리고 내려오고 하면 차익실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시작부터 밀리기 시작하면 그것도 일부 차익실현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때려 죽여도 이 종목 해야 되겠다 싶으면 8천원 인긋 그죠? 어? 내가 산 가격보다 더 윈데? 위에서 팔아먹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다시 사놓으면 가만 들고 있는 것보다 위에서 팔아먹고 다시 사넣기 때문에 득이거든요 내가 처음 샀던 단가 단가 생각 안 해도 돼요 팔아먹었던 거 여기서 반등 넣을 때 여기는 또 지지할 겁니다 아마 그죠? 그때 매수해버리면 초정도 피하고 차익실현 적당히 해나가고 그때 왔다갔다 하면서 조금 저항받다가 돌파해버리면 자 9천5백은 만원권까지는 갈 수도 있는 흐름이지 않을까 다만 기관외국인 수급이 별로 없는 개별주 성량이니까 그 부분은 조금 아쉽다 거래도 뭐 크게 많지 않은 종목이니까 그 부분은 아쉽다 그러니까 올라가다가 쳐진다 싶으면 잽싸게 챙기시길 권유 드립니다 2차전지 관련주다 야 렉이야 너 나 분석팀 해라 분석팀 무급이다 그 대신에 그 대신 형이 필살기를 마음껏 퍼줬잖아 이때까지 너도 보답해야 되지 않겠니? 허허 그 다음 심택 최근에 2차전지 반도체 소부장 미국에서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당히 양호하게 각오하면서 같이 올라온 상황에서 양호하죠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좀 부담스러워요 들어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워요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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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봐요. 올라온거. 그쵸? 어마무시하게 올랐거든요. 5천원 하던게 4만 8천원 입니다. 여덟배 가까이 올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는건 상당히 좀 부담스럽다. 그렇게 간략하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가다가 조정 좀 받고 또 한 단계 레벨업 또 조정 좀 받다가 또 가다가 또 좀 레벨업 조정 받고 그죠? 조정의 폭이 그리 심하지는 않아 보이잖아요. 그죠? 여기에는 조금 심하다 볼 수 있는데 한 번 더 치고 팍 가고 그죠? 자 여기는 이렇게 가기가 쉽지 않은 예외의 사항이다 볼 수 있구요. 여기에서 한 번 더 치고 가는거는 그렇게 갈 수도 있었다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조정을 작게 봤잖아요. 피보나치 복습 한 번 더 해 봅니다. 나중은 없어요. 지금 right now. 오늘 처음 본다 하더라도 피보나치라는게 있었어? 오늘 강의 들으면 충분히 조정권에 대한 부분은 가격 조정은 어느정도에서 멈추는게 좋다는게 확연하게 공부가 될겁니다. 자 상승을 2만 5천원 인근에서 4만 4천원권까지 강하게 상승했습니다. 조정 아까 어디에서 멈추면 좋다? 그렇습니다. 382 지점인 3만 7천원권 인근에서 조정 멈추면 좋은데요. 이건 뭐 3만 7천원 근처도 안왔어. 조정 그냥 적당히 받고 그 다음에 빵 더 치고 가니까 여기서 좀 왔다갔다 하더라도 한 단계 더 레벨업 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긴 해요. 근데 여기는 좋았는데 한 단계 전에 상황보면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이거지. 이런걸 염두에 둬야 된다 이겁니다. 조정을 많이 받을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죠? 이건 약간 예외스럽다. 예외상황이다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여기에서 여기 오른폭에 조정을 많이 받았잖아요. 눈으로 딱 봐도 많이 받았잖아요. 그죠? 6.18도 넘게 조정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여기까지 상승해 봐요. 6.18이 2만 6천 7백 70원인데 이것도 탁 깼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여기에 수도 받는 이유는 뭐다? 지지와 저항 강하게 올라갔던 애는 스트레트로 밀리죠. 그러면 이 2평선의 지지에서 한 번은 반등해요. 한 번은. 그죠? 낙폭 과대 때문에 리바운드 딱 나오는 거 한 번 먹으러 여기까지 노리고 먹을 수 있는데 이거는 여기서 주춤하다가 그 다음에 뚫어버리죠? 뚫어버리면서 그냥 올라가 버립니다. 그죠? 반도체 관련 랠리하는 그런 영향 때문이었겠죠? 상당히 강하게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메모리 패키징 DDR5 수해주라고 메모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메모하세요. 일일이 어떻게 전부 다 외워요. 그죠? 물론 자주 자주 언급하고 이러면 뭐 외울 수도 있습니다만 자기 머리 믿지 마세요. 자기 머리 믿지 말고요. 여기 메모 이렇게 딱 메모해 놓으면요. 이렇게 딱 한 번 더 익힐 수 있잖아요. 이런 거 사용 안 했다면 사용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오른클릭 해가지고요. 관심 종목 거기에다가 정방판에다가 그 종목에 오른클릭 해가지고 메모 입력하면 됩니다. 그러면 들어갑니다. 자. 2평선 지지에서 강하게 반등해 내는 그런 상황. 좋은 부분은 신자. 적당히 올라갔으면 또 적당히 조정받고 또 한 단계 레벨업. 또 적당히 조정받으면 또 레벨업 하는 부분은 좋은데 너무 많이 올라서 혹여 이렇게 조정을 크게 받을까. 그게 좀 우려되서 지금 접근은 가능한 한 좀 상관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시리님이 한참 쉬시다가 다시 한 번 시작해 보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네요. 자. 최근에 또 이슈 보이는 철강 조성 관련 종목들 한두 종목 체크해 보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최근에 건설주 양호하게 돌아서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GS 건설. 여러분들께 자주 언급도 해 드렸고요. 자. 그동안에 강의를 잘 들었다면 내가 이 시점에서 GS 건설을 봤어요. 앞전 방송에도 있으니까 간략하게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아봐요. 상승 기간까지도 다 이야기하면서 매치 다 됐다. 더 갈 수 있다. 더 갈 수 있다. 더 갈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 많이 했죠. 자. 이 장댑. 241일. 시리님 잘 봐요. 이걸 뚫으면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된다? 지지한다 그랬거든요. 한방에 안 깨고 내려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잘 봐라. 잘 봐라. 하는 겁니다. 자. 여기 장권을 스트레이트 강하게 뛰어오릅니다. 최근에 주택 공급 이슈 이런 부분들 때문에 거기에다가 이번에는 돌아섰으니까 수급을 한번 봐요. 어? 외국인 신나게 사들어오고 어? 기관도 막 사들어오네? 연기금도 최근에 막 사들어오면서 이거 올리네? 그렇죠. 여기 정도 아닙니까? 연기금이. 그렇죠. 사들어온 시점이. 자. 그러면 관심권력에 딱 두고 있다가 내가 뒤늦게 여길 치고 올라갈지 말지 아직 확신이 없다면 박트케인은 이 시점보다 눌려주고 가는 시점을 훨씬 좋아한다 그랬습니다. 왜? 이런 시점에서는 올라가는 듯 하다가 탁 튕겨내려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올라타고 난 다음에 눌려주면 가격을 더 주고 사더라도 여기가 훨씬 지지권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더 포인트다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자. 조종 딱 봤습니다. 아래 꼴이 딱 달죠? 매수 포인트입니다. 그럼 그 다음날 어떻게 된다? 올라가잖아요. 자. 241. 장기 입형선은요. 돌려내기가 쉽지 않은데 모멘텀이 발동되면서 돌려내니까 내가 못 샀다면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하시라. 쉬리님이 갖고 있는 필살기에 있다 없다? 있다. 1번 눌러 이해이야. 박트케인. 필살기. 팁 2. 그죠? 상승초입에 못 따라갔다면 눌림목 구간에 20일 인근한 시점에서 매수하라. 그죠? 그거 적용되는 아주 정석적인 흐름입니다. 자. GS건설. 잘 보시고요. 기관외공인 수급도 좋고. 자. 이거는 조금 과감하게 과감하게 따라가 본다면 만약에 여기를 돌파하는 시도가 나오면 4만7천원권 4만4천8백원 여기 정거점 인근을 돌파하는 시도가 나온다면요. 자. 여러분들 잘 봐요. 잘 봐요. 상승추세 하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구간에 빨간게 많아요. 파란게 많아요. 여기 구간에 빨간게 많아요. 파란게 많아요. 빨간게 압도적이에요. 여기 빠질때는 파란게 좀 더 많죠? 자. 여기 단기 하락할때는 파란게 많아요. 빨간게 많아요. 빨간거 파란거 조금 엇비슷한거 같은데 파란게 엄청 봉이 크게 밀리죠. 이러면 조정받는겁니다. 여기는 파란게 압도적입니다. 그래서 우승량 돌려낸 종목에 상승초입에 하라는건데 어떤 조금 덜 떨어진 쉐이들은 하락할때 저점에서 은봉때에 사라. 개풀 따어먹는 소리하고 있는데요. 여기가 저점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라고 강력하게 여러분들 귀에 머리에 막히도록 강력하게 단어를 터프하게 써봤습니다. 반드시 상승초입에 열나오른 시점 말고 상승초입에 양봉 아래꼬리 끌어당기는거 확인하고 그때 기관외국인 사들올때 매수에 들어가면 수익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목표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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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언급했던 기관군요 조점 조종 조종 이후에 최선을 받은거 돌파를 대면 여기 구간의 지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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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어 지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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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서 몇번 트라이 하다가 트라이 옛날 분들은 아실텐데 더 과 트라이 오늘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 개그 모드로 가는데 그죠 그 트라이 말고 몇번은 이 저점을 훼손하려는 시도가 나오다가 무너지도 무너집니다 한번에 안 무너져요 그 부분 반드시 그렇게 되는지 안되는지 나중에 복귀들 다 해봐요 그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삼성 엔지니어링은 앞에 방송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있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도 추세 돌려냈고 딱 살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죠 간거 없습니다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기는 뭐라고 메모해놨는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저 아까 숙지했기 때문에 저는 압니다만 탄소 포집 기술 수소 아모니아 등 그죠 중동 발주가 개선되고 있다 중동이 뭐죠 오일 그죠 오일머니 어떻게 되고 있다 지금 바닷건에서 상당히 오일이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산유국들의 오일머니가 풀려야 건설도 하고 조선도 배도 만들고 다른 데 투자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 돌려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크게 밀리기보다는 아마 더 강세보일 가능성도 높다 이런 전망이니까 삼성 엔지니어링도 관심 가져 볼 필요 있겠네 그죠 추세로 따지면 이게 가장 좋아요 별로 박스권 정도 되는데 박스권 그죠 하단에 위치한 것보다 상단으로 올라탔잖아요 오늘도 방송 내용 되게 좋습니다 오늘도 방송 내용 되게 좋아요 자 여기 1번 구간에 있는 게 좋을까 2번 구간에 있는 게 좋을까 다 남겨봐요 1번 구간에 있는 게 좋을까요 2번 구간에 있는 게 좋을까요 아이고 이거 뭐 그죠 짱구 아니면 뭐 당연히 다들 2번이라고 누르시겠지 그렇습니다 자 강하게 올라갔으니 조정을 받다가 다시 한 번 더 아 이거 봐요 이게 그거하고 똑같잖아 2평선에 기간만 다르지 이렇게 강하게 올라왔던 애가 처지다가 다시 올라타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여기 지지하려다가 61 61을 지지하려다가 무너져도 무너진다니까요 한 번에 이렇게 푹 안 내려온다니까 거의 한 번에 만약에 내려오면 리바운드 나온다 한 번에 제법 스트레이드로 밀렸죠 그러니까 241인금까지 오니까 어떻게 된다 리바운드 나오잖아요 이거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 저항권을 또 뚫어버리네 이거 상당히 상당히 양호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때 수급 딱 보니까 외국인 제법 사들어왔네 기간도 그죠 제법 사들어오네 어머나 어머나 영기금 계속 사들어오네 노프라그럼 그죠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제법 이것도 상승 많이 한 상태에서 그냥 박스권 이루다가 박스권 한 단계 더 채널을 올라탄 상황이니까 여기 구간 23,000원 구간만 무너뜨리지 않으면요 적당하니 26,000원 28,000원 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냥 가볍게만 말씀드렸으니까 좀 더 분석을 자세하게 해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자 이 또한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삼성엔진 니어링과 거의 비슷하죠 자 주식은요 Y축 X축 두가지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나올 수 있는 케이스가 평면이기 때문에 가지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축이 하나 더 들어가면서 입체가 되어버리면 이제 2에 삼성 이런식으로 되는거잖아요 죄송합니다 열변을 토하다 보니까 목이 막 아프네 가지수가 엄청 많아지는데요 평면이기 때문에 패턴이라죠 이거 진짜 조금 전에 펴놓고 보니까 그런데 삼성엔지니어링하고 너무 패턴 비슷하지 않나요 진짜 그렇네요 그러면 그렇게 갔던 종목들에 먼저간 선배들의 발자취를 보고 아 그렇게 갈 수 있겠구나 생각하고 같이 대응하면 되는 겁니다 이 또한 쩜프 강하게 올라왔죠 올라왔다가 무너진 듯 했으나 다시 올라타니까 아까 말했다시피 한 번에 무너진다 한 번에 무너진다 노 한 번 두 번 세 번 적어도 두세 번 이상은 지지하려고 용을 쓰다가 무너지도 무너진다 무너지죠 그래서 제법 조정을 받다가 그죠 여기 정대를 빵 뚫고 올라가니까 이제 양호해진다 이겁니다 그죠 조금 전에 말했던 트렌드를 꺼본다면요 채널을 꺼본다면 여기 여기에 채널 계속 움직이다가 한 단계 내려갔다가 다시 위로 올라가려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거 관심 가지시라 그때 뭐 봐야 된다 기관외국인 수급 그냥 싹쓸이 들어오네 어머나 연금 사모펀드 그냥 싹쓸이 들어오네 투신 보험도 싹쓸이 들어오네 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하고 똑같아요 22,000원권 여기만 훼손하지 않으면 양호한 흐름으로 가니까요 적당히 분할 매수 차원에서 들어가서 여기 권역 25,000원 6,000원 권역까지 1차 목표치 2차 목표치도 좀 크게 나와요 여기 상단까지 28,500원권까지 노려볼 수 있는 흐름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최근에 철강 쪽으로 기관외국인이 싹쓸이 들어오는거 포착됩니다 그죠 전기전자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필두로 먼저 스타트 끊었구요 LG 디스플레이 삼성전기 뒤늦게 오늘은 LG전자 그죠 스타트 끊었구요 차가 반등하려다가 조금 비실비실대고 있구요 자 건설 철강 등이 조선도 바닷건에서 돌아서고 있는 그런 모멘텀이 또 변화되고 있습니다 패러다임이 그런것을 빨리빨리 잘 간파해내야만 잘 간파해내야만 수익 낙이 용이하다 강조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또 반가운 얼굴도 또 자주 뵙고 하니까 좋아서 하나라도 더 도움되고자 시리님 머릿속에 꽁꽁 숨겨두지 않고 다 전달해드렸습니다 반드시 도움될거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좋아요 구독 모든 알림 눌러주십시오 자 가열차게 하겠다 했으니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랑을 해주셔야 힘내서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사랑을 받아야만 힘이 나는 사람입니다 물론 슈퍼체스나 이런것도 받으면 힘나요 하하하 그쵸 자 추천영상 올려놓을테니까 공부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피보나치하고 이런거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닥터키였습니다 바이바이 I'm about to care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잘 부탁드립니다 okay you and maybe that's guilt good that's you are